최고. 어떠한 사건으로 저희가 컴백을 했어야 되는데 컴백을 못하고 이제 1년 정도 쉬고 다시 나오게 된 곡인데도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신우선 선배님이 지금 하고 계신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곳에도 이 곡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출연진분들이 어느 정도 가사를 대충 다 알고 계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라 이 곡을. 진짜 이 노래는. 떠나서 저희 이거 잡히고 나서 인생설집. 이제 검은이 선배님이랑 김유나 선배님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무슨 노래를 불러요. 저희가 무슨 노래를 불러요. 여기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여기서 진짜로 틀고 싶은데. 여기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잖아. 지금 벌써 듣는데도 딴 명 우리가 좋겠다. 말씀하자고. 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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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에 단추를 배그룹카르라고. 여기서 무슨 노래를 하는 거니까. 고민을 하다가. 심지어 메인보컬도 없어요. 아까 누나들 노래하는데. 우리 어 이러는데 점점 이제. 그래서 비어랑 거지가. 불안해가지고. 우리 어떡하냐고 계속 저희. 심지어 스스로 마지막이야. 엔딩. 블락비 엔딩. 대선배 자우림 김유나 거미를 제치고 엔딩. 저희 노래 중에 그냥. 에이 가장 대중적인 노래였어요. 고맙습니다. 같이. 수고하셨어.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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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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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넌 유격하게 얻어 있는 뭐 하나 마지막이 예쁘면 헛, 헛, 헛 너 아린 몽롱이 헛 헛, 헛 너 말고 저 부평범해 노래 제목이 뭐예요? Help Me라고 네, Hail Me 바스타즈 노래가 그동안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빰빰 하지 않는다 비추는 맞는데 이게 야, 모자 때문에 약간 비에로처럼 이렇게 돼 모자 때문이지 모자 때문이지 그 장난감 있잖아요 무슨 어떤 수 cris를.. 이걸 흘려줘요, 이번in Help Me 그러면 후렴구 잠깐만 제가 노래를 못해서 선배님들 앞에서 약간 떨렸는데 아니요 난 오늘도 비틀 비틀 대어 반짝거리 위치에 론드테일 내 몸에 디니로 난 오늘 방금 비틀 비틀 대어 비틀 대어 버니는 노래 안 해? 무대에서 그리고 너는 옆에서 비틀 대는데 무대 위에서 같이 춤추고 왜냐면 버니가